오늘 커플 챌린지는 블라인드 초이스 커플 댄스입니다. 1등에게는 비밀의 방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생각보다 어린 느낌도 아니고...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약간 이상형과 마주하는 느낌? 어떡해! 추워모 자신 있죠, 왜냐면... 진짜로? 에이제크스! 오! 그래, 여기 엔딩이 뽀뽀할지 안 맞지 다 봐야 돼요. 수호 오빠!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감정은 생겼다? 에이, 망했다. 왜 그래? 오, 정호 씨가 옆에 끌었어! 한화 씨도 슬퍼 보이시는데... 어? 여기서? 네! 좀 괘씸하기도 하고... 그걸 다 공개하실지 몰랐어요, 전 진짜로. 이야, 아주 무서운 분이 왔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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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